드립걸즈의 털모를 담당하고 있는 허완나 안녕하세요. 드립걸즈에서 고북형 민연을 맡고 있는 박윤형입니다. 안녕하세요. 드립걸즈에서 유일한 청일점을 맡고 있는 윤승태입니다. 진짜 좋아. 존맵이요. 너 한자께서... 아버님... 너무나 예명한데... 내가 대비 대표님... 너 하나 대표님! 대비 대표님께서 대표로 저희 공연 어떤 공연인지랑 강립분들에게 많이 들어오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저희는 정말 드립걸즈가 소통이죠. 관객분들과 배우가 하나가 돼서 같이 쓰레기가 되는 공연이에요. 더럽혀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드립걸즈 많이 들어오세요? 저희 다섯 번 모습으로 사진 촬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 드립걸즈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포즈 세 가지만 부탁드릴게요. 첫 번째 포즈 부탁드릴게요. 섹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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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진짜 가운데 넣어주세요. 이거는... 오발만 하세요. 아... 가운데 다 넣어주세요. 그러면 넣는 게 아니라... 섹시... 섹시.. 섹시... 네 두 번째... 섹시 디저트 부탁드리겠습니다. 섹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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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따가 공연에서 공연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